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바로 뭘 할거냐면요 제가 여러분 저번에 흰다조이 샀던거 샀었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고 놀이를 안해가지고 오늘은 놀이를 나온걸로 놀이를 해볼게요 이거 세개죠 근데 이걸로 하면 너무 너무 뭐가 없어서 갖고 놀기에는 그래서 킨더돌이를 한개 더 사서 제가 열어봤어요 첫번째로 얘가 나왔었어요 두번째로는 이 고양이 하얀색으로 또 나왔어요 이거 나무기저귀 찬 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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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하얀거 고양이 주황색 고양이 주황색 고양이 또 하얀색이 나왔나여 나왔나여 하고 바비 바비 바비가 중심이 잘 못한거 같아요 네 우선 이렇게 제가 뽑았는데요 찐더돌이에서 이걸로 갖고 놀아볼거에요 이걸로만 놀면 심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나무 미니어처를 가져와볼게요 나무 미니어처로 침대도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걸로 한번 놀아볼게요 가져올게요 여기다 몇개만 이렇게 해놨는데 음 네 보여드릴게요 나무 미니어처란거를 아 아 아 보이시나요 봉종 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갖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갖고 놀아볼거에요 자 그러고 있을게 얘가 집주인이라고 하고 집주인이라고 하고 얘가 집주인이라고 하고 여기 뽕뽕이는 장난감으로 쓰겠어요 왜냐면 동물 같지도 않고 다른 같지도 않아서 그냥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지 그거에요 동물들 동물들 얘네들은 엄청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놀아볼게요 얘네들 얘네들 음 고슴도시 오늘도 맛잠거리는건 아니겠지 잠시만 잠시만 뜯고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고슴도시 고슴도시 몰라요 고슴도시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음 우선 눌리긴 하자 우선 어떻게 할거냐면 음.. 아이 모르겠다 음.. 꽤 좋아 잘 보이는 건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갈아줄게 너 똥똥 페이크로엔즈콜 냄새야 자 자 기저귀 버리고 쓰레기통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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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야지 어디에 도망가려고 으응 여기 닦아야지 핸드 쇠거 꺼내고 쇠거 꺼내서 쇠거 꺼내서 우리 아까 기저귀 가져줘야지 기저귀 기저귀 됐다 깨끗깨끗 어머나 웬일로 깨끗해졌대 야옹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리다고 근데 왜 나를 안봐주는거야 야옹 짜증나 짜증나 왜 나만 안봐줘 흥 야옹 얘네는 말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얘네는 말할 수가 있어요 어 언니 언니 언니가 부러워하잖아 둘째를 얘가 둘째에요 사실 첫째 같죠 아니 넷째 같죠 근데 얘는 사실 첫째랍니다 아니 셋째랍니다 얘가 사실 넷째에요 얘는 첫째 같죠 으흐흐흐흐흐흐 얘네 저는 쌍둥인가요 근데 누가 저 먼저 태어나냐면 아이고 얘가 저 먼저 태어나가지고 얘가 삿둥 일등 이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어휴 액 계속 다 가져가주구요 이 나 깡 carrying 우리 앉자 자리에 어디에 앉을래 안나기 내가 왕자리 왕이 아니고 여왕이겠지 응 여왕자리 내가 앉을래 그래 둘째는 어디에 앉을래 둘째는 어디에 앉을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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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기 나아기 어머 그래 오늘은 자리가 뭔일로 바뀌었대 야 너 거기 앉지마 거기 내 자리야 빨리 비키지 못해 응 왜 나도 너기 앉고 싶은데 너기는 원래 안 내 자리잖아 가운데 앉자 아기들은 왕이랑 여왕이지 흥 흥 흥 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흥흥흥흥 이게 밥그릇이라고 영역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맛있겠다 좁좁좁좁좁좁 잠언니 얘들아 우리 놀러가자 그래그래 나도 놀러가고 싶어 오어 우리 어디서 놀러갈까? 돗자리 피고가 어 그래 그래 돗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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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돗자리를 어디 넣었으니까 좀 크다 응 도착했어 도착했다 얘들아 돗자리 피자 와 돗자리 크다 당연하지 얼마나 큰걸로 주문해놨다고 이거 얼마짜리인줄 알아 너기다가 국물 흘리면 안된다 아니 뭐 흘리면 안된다 후웽 그럼 혼낼거야 아니 아이고 응 난 너기 올라가있길래 웃자 야 으흐흐흐 으흐흐흐 응 응 얘들아 신발 벗고 들어왔지 응 네 우리 너기서 어떤거 할래? 응 나는 응 응 먹고싶어 어머 밥을 먹고 또 먹는다고? 응 응 안돼 그거는 우리 그러면 뽕뽕이 갖고 놀까? 응 암 그래 뽕뽕이도 챙겨왔지롱 뽕뽕이 뽕뽕이 누가 먼저 타볼래 아 아 아 원래 이렇게 나는건 아니지만 혼낼 쫙 또 지 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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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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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German 너희 악기가 흠ters이 요즘 중rijavor 1. 저에~~ 그럼 타자 그럼 candida 또 누가 타야 하지? 첫째 뽕뽕뽕뽕뽕뽕뽕 이제 내가 뽕뽕을 탔으니까 뽕뽕이 이번엔 뽕뽕이 해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다 본거 하자 요번엔 새 동산 가볼래? 얘들아 응! 근데 새 동산이 뭐예요 아 새 새로 만든 모양들이 있는 공원같은거야 그래요 가봐요 얘들아 너기가 새 공원이란다 우와 예쁘다 여기 타보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라고 써있지 안 돼 여기 꼬리에만 살짝 올라타보는거야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납작하지 너기를 미끄럼틀이야 그냥 피곤하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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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뭐지 어 킨더조이에서 나온 장난감으로 놀아봤는데요 재밌으면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놀이를 놀이 놀아뵐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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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